고기 찔레가또린 아줌마 이 땅이 좋은 것이 아니 맛있는 고기는 왜 태울까 이번에 열심히 뒤집으니 무큰정하게 다가와서 다 끄질려놓았구만 고기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혼나면 배우러 왔구나 하는데 아주머니 불판 갈아주시며 수전 먹는데 두 번 가득 차리구나 편의점에 갔더니 아가씨 두 분이 하는 말이 맥주를 한 병 살까 두 병 살까 그 중에 한 명이 자긴 정말 모자란 걸 싫다면서 두 병 살자고 하더군 그리고 진열대 사이에 서서 거울에 화장을 고치고 있으니 한 친구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집에 다 와서 화장을 왜 고치고 날리니 고기 찔레가루